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네번째 기사 1400년 명건문 2년 사병혁파에 불만을 표시한 지삼군부사 이천우와 참찬문화부사 조온을 파면하다. 지삼군부사 이천우와 참찬문화부사 조온을 파면하였다. 대간이 또 상수하여 조영무 이천우 조온 등의 죄를 청하여 두 번에 이르렀으나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간이 함께 대궐들에 나아가 구지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 좋지 않으니 대간이 모두 언관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 하여 사직서를 올렸다. 임금이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대성이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고 곧 세자를 불러 묻기를 대성이 내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직하고 물러갔으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간관의 말을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뜻이 이에 결정되어 드디어 대성을 부르고 도승지 정구를 시켜 전지하기를 다만 두 사람이 훈신 친척인 때문에 차마 갑자기 결단하지 못하였다. 내가 마땅히 따르겠으니 경들도 마땅히 직사에 나와야 한다 하고 드디어 그 사직서를 돌려주고 이어서 이천우와 조온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세자가 간의 서유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조용무 조온 이천우의 일은 체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언관들이 상수하여 말하기를 조용무 이천우 등이 업무하고 모였다 하니 과연 그 말과 같다면 군문하여 후위를 경계하는 것이 사례야. 당연하나 다만 그 업무한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주상께서 이러한 까닭으로 부들기 가벼운 법전에 따라 파직만 하여 공신을 보존한 것이다 하였다. 서유가 대답하였다. 신등은 직책이 간쟁이에 있으므로 감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근일 전하의 처결은 곧 성인의 권도입니다.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태상왕이 정능사 탑전에서 7일 동안 불사를 베풀었다. 사리 사매가 분신하니 태상왕이 유동의 불당을 짓고서 사리를 안치하였다. 분신은 부처의 한 몸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조형무가 적소에 도착 전 서북면 도순문사 겸 평양윤으로 임명되다.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대사원 권근이 전을 올려 재능이 없다고 하여 사면하기를 비니 유노하지 아니하였다.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여덟 번째 기사 기념 대공의 친족을 모두 군에 봉하고 직사를 맡기지 않다. 대사원 권근과 좌상기 김약체 등이 교장을 올려 말하였다. 왕자의 덕은 친족에 허목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친족에 허목하는 돈은 부귀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옛 제왕이 동성을 봉근 제후로 삼아 열적으로 높인 것은 귀하게 하는 것이오. 토지로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부호하게 하는 것이오. 왕조의 벼슬을 맡기지 않는 것은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벼슬을 맡기면 반드시 이를 책임지우게 됩니다. 허물이 있는데 묻지 않으면 왕법을 패하는 것이오. 다스리면 사은을 베푸는 것이니 두 가지가 모두 도리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이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자 하여 반드시 직사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려대의 종실을 대접한 것이 매우 그 도리를 얻어서 군을 봉하여 귀하게 하고 녹을 후하게 하여 부하게 하고 지위는 백료 군신의 위에 있었으나 일찍이 직사를 맡기지 않았으며 출입할 때는 반드시 의위를 갖추고 의위가 갖추지 않으면 감히 가볍게 나가지 않아서 그 지위가 존엄하고 그 형세가 안전하여 함께 안부와 존영의 복을 누리어 백년을 내려왔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가 창업하던 처음에 법제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칭과 부마를 공으로 제주로 혹은 조관을 제수하고 혹은 병권을 맡겨 이를 인습해 고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크게 군사를 끼고 화난을 꾸미고 작게는 법을 범하여 탄핵을 당하니 온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도가 옛날에 어그러집니다. 또 주나라의 종맹에 이성을 뒤로 한 것은 동성을 높인 것인데 이것은 귀한 동성으로서 조반에 잡처하여 여럿이나 가운데에 서서니 금지를 중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워낙은데 이제부터 종친을 보존하는 도를 한결같이 고려의 옛것에 의하여 종친과 부마는 모두 공과 후로 사제에 있어 군국의 직사를 맞지 못하게 하고 그냥 지서의 족속 혹은 군을 봉하고 혹은 원윤, 정윤을 제수하여 모두 녹을 후하게 해서 부기에 이르게 하고 한가롭게 놀면서 길이 존영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또 고려의 옛법식을 상고하여 의위를 정해서 출입할 때는 반드시 의위를 갖추어 행하게 하고 의위를 갖추지 않고 감히 가볍게 나가는 자가 있거든 헌사에서 규리하여 공족을 높이고 이성을 구별하여서 범죄의 권원을 막고 친족을 화목하게 하는 도우를 온전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기념 대공의 친족들은 직사를 맡기지 말고 모두 군을 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논하지 말라. 그 의위에 대한 것은 예조에서 의논하라. 단, 과인은 부마가 없으니 부마의 의위와 이를 맡기는 여부는 의논하지 말라. 종맹은 천자와 제우의 맹략을 말하고 종은 천자를 뜻한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동종을 뜻한다고도 한다. 정종실록사권 정종인연 4월 18일 개축 아홉 번째 기사 대마도수 형부 소보종정무와 사미 영감이 해적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전하했다. 종종무가 사람을 시켜 말 열피를 바치고 그 아비 사미 영감도 말 여섯피를 바쳤는데 모두 성심으로 도적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고하였다. 정종실록사권 정종인연 5월 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권근, 김약채 등의 상소로 종친과 부마로 하여금 직사를 맡지 못하도록 명하다. 대사원 권근과 자산기 김약채 등이 다시 교장하여 상은하였다. 전일의 신들이 교장하여 고려의 옛 제도에 따라서 종친 부마의 부귀하고 안전한 도리와 출입할 때의 의위의 제도를 청하였는데 과인은 부마가 없다고 하신 왕지를 공경이 받자 왔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고전을 상고하여 보니 부마라는 것은 여러 신하의 아들이 종실의 딸에게 장가던 자의 통칭이요. 당대 제왕의 친딸이 하가한 사람만을 이루는데 그친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신등이 전일에 아린 것은 대개 종친 종녀도 고루다 조종의 자손이니 마땅히 왕자와 더불어 함께 부귀를 누려 안전하게 하여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만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여 일과 권세를 맡겼다가 혹 법을 범하여 견책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 총이 하는 것이 도리어 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귀를 극진하게 하고 일과 그 권세를 맡기지 아니하여 안전한 복을 누리게 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만세의 종신을 보존하는 아름다운 법전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원하업 건데 이제부터 여러 신하 중에 임금의 친딸이나 친자매에게 장가든 자는 작을 봉하기를 자서대로 하고 아울러 종친과 똑같이 하여 후를 봉해서 귀하게 하고 녹을 후하게 하여 부하게 하되 군국의 일을 책임지우지 말아서 안전한 복을 보존하게 하시면 전하는 친척을 화목하게 하는 덕이 있고 종친은 존영을 누리게 되어 나라와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하여 영구의 근심이 없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출입하는 의위도 여러 신하와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마땅히 재택과 의위가 있어 그 귀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원하근데 예관으로 하여금 고금을 참작하여 그 의위를 상정하게 하소서 소를 무릇 세 번이나 올렸는데 이때 이저가 태상왕의 부마로서 판삼군 부사가 되어 군정을 총괄해서 횡포가 심했기 때문에 대간이 극론한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마는 동성종친의 예와 같이 논할 수 없고 또 그 의위도 뒤에 마땅히 그행하겠으니 지금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이날에 다시 대관들이 교장하여 말하였다. 신등이 여러 차례 교장하여 종친과 부마가 길이 존영을 누리고 보존되어 근심이 없는 도를 청하였습니다. 역대 이래 스스로 이루어진 법규가 있는데 태상왕이 개국하시던 처음에 법제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친 부마를 대접하는 도가 다 즉위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인년 이래로 능히 보존하지 못한 사단을 이미 두 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신등이 이를 생각하면 매양 마음 아픈 것이 간절합니다. 이제서야 옛날 어진 왕들이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여 종친 부마로 하여금 부기를 누리게 하고 일을 맡기지 않아서 길이 존영을 보존하게 한 것이 그 생각이 원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멀리 예전 어진 왕들의 뜻을 본받고 가까이 무인년 이래의 일을 경계하여 되도록 종친 부마로 하여금 편안히 부기를 누리게 하고 일 때문에 번거롭게 하지 마시어 한가롭게 놀고 즐겨서 길이 근심이 없게 하여 존영의 극진함을 보존하고 보존의 도를 두텁히 할 것입니다. 출입하는 어위의 위는 또 지난번에 교장의 아렘바에 의하여 제도를 세워서 성헌을 만들소서 임금이 그 소를 옳게 여겼으나 어위의 제도는 다시 논하지 말게 하였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5월 1일 얼축 두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하고자 하다가 몸이 편찮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5월 1일 얼축 세번째 기사 수창궁 후원 청심정에서 척석놀이를 구경하고 다음 날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세자가 임금에게 헌수하니 임금이 서정에 나아가서 잔치를 받고 정빈이 또한 궁중에 나아가서 시연하였다. 의안공 2화 영안호 2양호 상당호 2저 참판 3군부사 2무 전 참찬문화부사 조온 전 지삼군부사 2천우 삼산좌사 2직 동지총재 이숙번 조경 등이 모시고 앉아서 차례로 헌수하여 지극히 즐겼다. 밤이 되어서 파하였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5월 7일 신미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서 하늘을 지나갔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5월 7일 신미 두번째 기사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5월 8일 임신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5월 8일 임신 두번째 기사 봉상시승 김건이 기생효도의 인사청탁에 의한 부정으로 우봉현에 귀양가다. 이때 김건이 상서주부를 겸하였는데 애기효도가 제조카 오천을 벼슬시키고자 하니 제신 김수의 청이라고 칭탁하여 오천에게 산원을 직임을 주었다. 문화부에서 상서하여 죄를 청한 것이었다. 정종실록사관 정종 2년 5월 8일 임신 세번째 기사 대간에서 사병혁파에 불평한 이거이 이져 이천우의 처벌을 청하니 연호하지 않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지난번에 신 등이 교장하여 사병을 혁파하기를 청한 것은 종친과 훈신을 위하여 부기를 보존하게 하고 길이 존영을 누리게 하려함이었는데 곧 유은을 받았으니 중외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판문화부사 이거이 상당우 이져 등이 전하에 보존하는 뜻을 생각지 못하고 병권을 놓기가 아까워서 속으로 분노와 원망을 품어 그 사병의 폐기를 가지고 시위를 끌면서 곧 상군부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조영무 등은 서로 모여서 원망하고 기방하였습니다. 그때 신 등이 그가 종실의 연인임을 곧 논집하지 않고 다만 조영무 등의 죄만 청하였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하고 뉘우치어 스스로 새로워져서 편안하고 영화스러운 것을 보존하기를 생각하여 할 터인데 오히려 개전하지 않고 분안을 품고서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한두 놈이 한 덩어리 고기와 같다 하여 그 분안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대저신하로서 곧 군사를 내놓지 않고 또 사감으로 사람을 고기에 부유하여 감히 난을 꾸미로 하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거인은 지난 날에 평원군 조박을 모해하여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며 심지어 그의 형을 순군하게 가두고 그 일을 힐문하였으니 공술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카 사이를 해치려 하였고 뒤에는 그 친형을 귀양 보냈으니 일련에 있어서 어떠합니까? 인친인 까닭으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았으나 이 사람의 마음이 보정하기 어려운 것은 전하께서 밝게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귀하게 되어 그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한 기운이 커져서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세력을 믿는 마음으로 하여금 군사를 내놓은 감정은 오랫동안 품게 해서 만일 하루아침에 교만하고 사나운 성질을 이기지 못해 그 욕심을 부리게 되면 환란의 발생이 그 극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법에 의거하여 죄를 논하면 마땅히 교만하여 하겠으나 훈친으로서 팔 이해에 있으니 워낙은 데 익의 이좌와 같은 마음으로 결당한 이천우 등을 외방에 안치하여 교만하고 사나운 마음이 없어지게 할 것이며 뉘우치고 깨닫는 마음이 생긴 연휴에 조정에 돌아오게 하여 그 봉업을 회복하게 하면 환란의 현단이 생기지 않고 기립우기유를 보존하게 되므로 전하께서는 보존하는 덕이 있고 저들도 안녕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임금이 종친과 공신이라여 모두 문제하지 말게 하였다. 이날 대관에서 다시 교장을 올렸다. 신등이 익의 이좌의 이천우 등을 외방에 안치하자는 일로 소를 갖춰 논개하여 싸운데 종친과 공신인 까닭으로 감히 법으로 논집하지 못하고 우선 외방에 차하게 하여 교만한 기운을 막아 없애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선에 돌아오게 한 연휴에 소환하고 복작하여 부기를 누리게 하자는 것이니 이것이 신로 그들을 위하여 교만 방자하고 불법한 삭을 막고 길이 존영을 편안히 누릴 수 있는 계측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가 차마 물리쳐 보내지 못하고 다시 의논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한때의 은혜이요 신등이 아래는 것은 신로 종친과 공신을 위하여 구원한 계측을 도모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의윤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풍문공사를 금하는 것이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대간에서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였다. 이날 또 상수하였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풍문공사라는 것은 규문의 애매한 일과 풍속을 더럽히는 따위의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 소장에 아랜 것은 신로 국가환란의 깃털에 관한 것인데 이목의 관원이 이 일을 듣고도 풍문이라 하여 감히 논집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일이 발단되는 것을 기다린 연휴에 의논한다면 신등은 신로 난을 막는 데 미칠 수 없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지금 신등이 감히 이것으로 죄를 삼아서 다스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 흉포한 것이 이와 같으니 만일 막아서 제지하지 못하면 후환을 헤아리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외방에 처하게 하여 교만 흉포한 마음을 없애서 안전한 곳에 나아가게 하면 오늘 물리쳐 보내는 일이 실로 후일의 안전한 근본이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의윤해 시행하소서 대관이 다시 교장하여 말하였다. 신등이 가만히 듣건대 인군이 훈친을 대접하는 도는 마땅히 은혜와 의리를 겸해 온전히 하여하고 총애를 편백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은과 의가 겸하면 길이 그 복을 받고 총애가 치우치면 마침내 그 화를 받으니 이것은 고금의 필련한 이치입니다. 옛날에 적나라 장공의 아우 숙단이 불이하여 교만 방자하였는데 장공이 일찍 제어하지 않고 놓아두어 도를 잃게 하여 난의 일은 연후에 쳤는데 춘추에서 장공이 그 죄악을 양성하였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제나라 희공이 그 아우 중년을 사랑하여 공자의 도로 대접하지 않고 은혜를 그 아들에게까지 미쳐 오히려 적사와 대등하게 하니 총애를 믿고 국권을 잡아서 마침내 환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춘추에서 또한 사사로운 총애가 있는 것이 의로운 우애가 아닌 것을 기롱하였습니다. 대저 아우도 편백되게 총애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종친과 공신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공신은 마땅히 그 도리로 대접하고 교만 방지하여 그 악한 것을 쌓지 않게 한 연후에 자란 것이 됩니다. 만일 총애에 빠져서 놓아두고 도를 잃게 하여 그 화를 양성하면 그 사랑한 것이 도리어 해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미리 방지하지 않고 후안을 남기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종사의 복이며 국가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실로 만세의 뒤에 사랑에 빠져서 결단하지 못하여 그 죄악을 양성하였다는 기롱이 장차 성명의 세상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전하를 위하여 애숙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거이의 무리가 세력을 믿고 교만 방지하여 더욱 끄리낌 없어서 성만의 화가 장차 뒤에 생겨도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등은 또한 실로 또한 저들을 위하여 애숙하게 여깁니다. 신등의 오늘의 간은으로 인하여 외방에 물러가 있게 하여 징계되는 바가 있어 마음을 닫고 행시를 고쳐 조정에 돌아오면 반드시 훈친의 연구로 능히 보전의 복을 누려 종신토록 부기하고 한가루의 놀아서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오늘 말하는 것은 실상은 이거이 등의 병을 고치는 약과 몸을 편안히 하는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이 등이 진실로 능히 몸을 돌이키고 생각한다면 또한 반드시 신등의 말을 도움되는 잠규로 여길 것이요. 분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명단을 내려 힘서 대의를 따르고 사사로운 총애에 빠지지 말아서 영원한 개척을 도모하소서 임금이 부득이하여 이거이를 청주해 이자를 한양사자에 내치도록 명하고 이천우는 잇미 파직하였으므로 다시 묻지 말게 하였다. 조금 뒤에 후회하여 대간의 관원을 불러 전지하기를 비록 이미 경들의 소를 가하다고 하였으냐 반복하여 생각하니 시로 참아하기가 어렵다. 아직 두고 논하지 말라 하였다. 대사원 권근 이하가 같은 말로 대답하기를 신등의 말은 다만 종사를 위한 것이요. 사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이거이와 이자를 불러 친히 묻기를 지난번에 경의 부자의 말한 것이 과연 대간이 탄핵하고가 같은가 하니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가르치며 각각 무죄함을 말하였다. 이자가 또 말하기를 대저 대간이 올린 소장과 핵문하는 말이 일치된 연후에야 누구나 그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신의 부자에게 군관 폐기와 군기를 즉시 수납하지 않았다고 핵문하고 심지어 올린 소장에는 불충한 말이 있었다고 하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불충한 말은 신등이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만일 능이 변명하지 못하면 비록 죽더라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신이 척속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털금만큼 더 저버린 것이 없습니다. 대간과 더불어 변명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 또 대간에게 전지하기를 두 사람의 죄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또 훈친이니 내버려 두고 논핵하지 마는 것이 어떤가 하였다. 권건히 대답하기를 신등이 공신 부마의 죄를 청하는데 어찌 감히 의심나는 일로 하겠습니까. 깊이 알고 숙의하여 부득이 발설한 것입니다. 신등은 감히 교지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나에 적나라 장공이 숙단의 죄악을 양성한 말을 끌어다가 익의 부자의 불충한 죄를 극력 말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대간에게 각기 사제로 돌아가 이를 보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익의 부자도 사제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그 출입을 금지하였다. 조금 뒤에 대사원 권건등을 불러 직사에 나오게 하고 임금이 전일에 노한 것을 후회하여 권건등을 불러 말하기를 이전은 지친이고 또 훈로가 있으므로 가볍게 편척하지 못하였는데 마땅히 경등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대간이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신등이 이달 10일에 예고를 하여 명령을 들었을 때 이전가 비밀히 사반 세 사람을 보내어 봉서국에 숨어 들어와서 일의 변동을 엿보게 하여 어두워서 창을 넘어 도망하여 나가다가 걸문을 지키는 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엿본 마음씨가 음룡하고 간사하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 등이 군사를 혁파한 뒤부터 스스로 불평을 품고 분원해하여 감히 난을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말하면 마땅히 논집하여야만 하겠으나 다만 종친공신인 까닭으로 하여 신등이 다만 외방이 안치하기를 청하여 유윤을 얻었던 것입니다. 일이 시행되기 전에 전하가 신등을 불러서 이전 등의 나는의 소자추를 물었습니다. 그 죄상이 이미 드러나서 과연 신등인 아랜 것과 같으니 마땅히 외방에 편척하여 그 악을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하가 차마 물리쳐 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으니 이전 등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스스로 새로워져야 할 것인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음흉하고 간사한 마음을 품어서 가만히 사반을 씻겨 어둠을 틈타서 대골에 들어와 이래 변하는 것을 엿보았으니 그 교만하고 사납과 스스로 방지하여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장래의 환의 심이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환을 막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여 이거의 이저, 이천우 등을 외방에 안치하여 분해하고 원망하는 기운을 없애고 화란의 싹을 막으소서 그리고 그들이 보낸 사반은 특별히 그 이유를 국문하게 하여 밝게 그 죄를 바르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8.2는 형벌을 감아주는 여덟 가지 조건 당률 소위에 의하면 의친, 의고, 의현, 은영, 의고, 의귀, 의근, 의빈이라고 한다. 10.2014 17.267 잠시를柄 expiration 세운 중 힘이,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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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아 지통은 administrative dimensional 자극